김영환 지사가 AI 바이오 영재고의 청주 오송 설립은 확정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김 지사는 음성군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애초 돈은 입지를 정하지 않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기 원했지만 카이스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바이오 클러스터가 있는 오송을 원했다며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달 충청북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송이 입지로 결정됐다고 발표하자 진천 음성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해 왔습니다.